몽골의 침략 정책이 계속되는 한계경으로 환도할 수 없다. 고려 원종 11년 1270년 강화도에서 계경으로 환도를 단행할 때 반대한 세력이 배중선이 이끄는 삼별초입니다. 삼별초는 본래 무신 최희의의 사병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도둑을 잡기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좌별초 무별초로 나뉘고 몽골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병사들이 신의대를 편성하여 합쳐지면서 삼별초라고 부른 것입니다. 원종은 계경으로 환도하면서 몽골에 반대하는 세력을 없애기 위해 삼별초의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배중선은 노영희 등과 함께 왕족인 승화 후 오늘 왕으로 주대하며 강화도에서 왕의 명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계경으로부터 오는 집요한 해산 공세에 이탈자들이 생기고 해산 압력도 거세워지자 배중선은 천여 척의 폐를 동원하여 삼별초를 전남 진도로 이동시켜 궁골을 짓고 근거지를 마련하면서 항몽 의지를 더욱 굳게 밝혔습니다. 배중선은 나주, 전주까지 진출하며 관군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항몽을 외치면서 삼별초의 해상 왕국을 구축하였습니다. 1271년 고려왕실은 날로 세력을 떨치는 삼별초를 무너뜨리는 일이 급하여 상장군 김방경과 몽골의 홍다구가 이끄는 연합군을 편성하여 진도를 공경하였습니다. 승화 후 오는 홍다구에게 살해되고 배중선은 전사하였습니다. 이후 삼별초 자녀 세력은 제주도로 옮겨 계속 항쟁하다가 1273년 모두 병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